우리나라에 등록된 상표가 200만 개를 넘을 정도로 상표권은 이제 제품의 마케팅과 유통에 있어서 필수라고 해야겠습니다. 생활 속 법률 오늘은 상표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 정영민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기업들이 신제품의 브랜드를 개발하는 데 있어 가장 신경을 쓰는 건 상품의 특징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상표를 선택하는 일입니다. 누가 얼마나 더 고객의 흡입력을 높일 수 있는 상표를 선택했냐에 따라 제품의 성공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표는 특허청에 출업만 한다고 전부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상표는 식별력이 있어야 하고 일반 명칭이거나 소비자에게 단순히 상품에 대한 정보로 인식이 된다면 상표로서 기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허니버터칩처럼 상품의 일반 명칭, 원재료, 원산지, 유명한 지역명만으로 이루어진 상표는 상품의 출처로 인식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허니버터칩에 해태라는 회사 명의나 로고 디자인을 결합시킨다면 식별력이 인정돼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영어로 애플은 사과의 상표로는 등록받을 수 없지만 상품이 컴퓨터라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소비자들이 그 컴퓨터가 사과와 관련이 있거나 사과를 원료로 만든 것이라고 오인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반 명칭에 회사 명의 결합돼서 상표권이 등록된다고 해도 허니버터칩이나 초코파이 같은 일반 명칭 자체는 상표권자가 독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브랜드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차별성 있는 네이밍을 선택하는 게 상표 등록과 상표권의 효력에 유리합니다. 또 상표권 등록을 소홀히 하면 나중에 큰 손실을 볼 수 있는 만큼 사업 초기부터 브랜드에 대한 권리를 먼저 확보해두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